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기 오징어 엄청 찰칵하게 드셔야만 엄청 찹쌀떡 이따가 굉장히 단순한 맛이에요 몇몇에 찍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요 치즈는 그 안쪽이 나요 이 라면은 그 안쪽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ought услышted 내 손에 뼈기 치즈볼 치즈베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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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